여러분은 수상한 국보기관에 만나려고 합니다. 두 분 역시 다정한 호주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 다정한 게 팔짱을 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두 분 보고하니까 감사합니다. 네,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예비 시청자분들께 손을 한번 틀어주시죠. 네, 정신을 속인 아찔한 로맨스 어떻게 펼쳐질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손을 한번 틀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시열 씨는 무대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이경 씨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대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김민정 씨의 무대에 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핏 보면 이 두 분은 선남선녀 커플 같은 두 분이지만 그 중에서 사기꾼과 사치업대로 만나 국회에 출발하는 대근민 사기룩의 마음을 올리기 전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두 분, 손을 부여잡고 왼쪽부터 묶어서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 예. 여기 포함한 모습. 네. 감사합니다. 정면도 바라봐 주시죠. 예. 네, 화이팅! 네, 손 흘러주시고요. 네, 여기 시청자 여러분 환한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네, 꽃집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예. 극 중에서는 어떨지 모르라도 오늘만큼은 다정한 모습입니다. 예. 충분히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대우 다섯 분 모두 무대 위로 모시고 대우분들 단체 사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안방극장에 유쾌한 모습을 챙겨질 국민 여러분의 주역분들 무대 위에 모두 모였습니다. 다섯 분, 인보기님. 뭐 조명이 없는 무대에 미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다섯 분. 네. 몸을 좀 밀착해 주시고요. 천천히 왼쪽부터 위 다섯 분 바라봐 주시죠. 예. 바르사합니다. 다섯 분 다정하게 예. 케이크가 대단하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정면도 바라봐 주시죠. 예. 화이팅 한번 할까요? 국민 여러분 화이팅! 예. 얼굴들이 달지 않게. 네. 네. 킬로씨. 양손을 잘 쓰시냐고 이렇게 이러시는 게 좋습니다. 굳은 의식 보입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예. 내부 또 국민 여러분 화이팅! 국민 여러분 화이팅하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정말 응원하는 게 좋고요. 힘을 드리는 느낌이 듭니다. 왼쪽도 화이팅 한번 가볼까요? 왼쪽도. 국민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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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환 감독님까지 무대 위로 보시고 단체사진 한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무대에 올라와주고 계십니다. 네 감독님. 센터에 자리해 주시죠 감독님. 네 센터 나야나 나야나. 네. 우리 감독님과 다 함께 우리 배우분들 역시나 왼쪽부터 말아봐 주시고요. 우리 화이팅!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화이팅! 네 오늘 밤 열심히 일어나면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 화이팅! 네 우측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화이팅!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우리 사진 기자님도 충분히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출연자 여러분 감독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하셨더라도 무대 테이블 세팅되는 대로 이제 공식 간담회 공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